어스러지고 아우 조금 더 튼튼한 거 없을까 이것도 1번 사보셨지만 이것도 그다아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고요. 튼튼하기는 한데 참 이게 녹물이 고치 아파요 고객님. 더구나 이렇게 세워놓는 스타일은 공간을 또 차지하잖아요 고객님. 바닥에 또 물땡기고요. 이제는 요렇게 치우시고요. 숨어있는 공간을 활용하세요. 바닥에 있는 거 싹 치우시고 여기에 얹어 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요 선반을 드리는 겁니다. 어머 우리 집에 새로 인테리어를 해야지만 요런 선반. 선반을 달 수 있을 것 같은데 드릴이 있어야 되나 망치가 있어야 되나. 뭘로 붙여놓은 거지? 하시죠.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겠다 싶으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모토, 나사, 망치 전혀 필요 없어요. 딸랑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하나로 충분하게 부착을 해보실 수 있고요. 소재 자체가 LG화학의 ABS 소재. 물때 잘 안 끼는 튼튼한 소재고 옆에 보시면 압착패드라고 해서 끈끈하게 찐떡찐떡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힘을 넓게 받아줄 수 있는 특수한 폴리머 재질이고 뒤에 원터치 레버가 있습니다. 제끼셨다가 살짝 앞으로만 당겨주시면 양쪽에 밀어내는 힘을 통해서 벽에 아주 잘 붙어있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얼마나 쉬우면 생방송 중에 저희가 보여드려요. 고객님. 이거예요. 선반. 이거를 원하시는 위치와 원하시는 높이에 따라서 내가 붙이실 수 있는데 저는 제 키에 맞춰서 한 이 정도 좀 붙여볼게요. 앞쪽으로 꾹 눌러주시면서 이 레바를요. 벽을 향하게 쫙 해서 눌러서 딱 딸까. 지금 보세요. 설치가 끝났습니다. 얘기하면서 수다 떨면서 한 지금 3초도 안 걸렸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선반이 생기는 거고 지금 보시면 여기 알뜰올이라고 해서 구멍이 있죠. 뒤집어서 보관해야 되는 것들 아니면 치약 같은 것도 너무 괜찮고요. 다용도 거리도 다 드릴 거예요. 이 다용도 거리가 은근히 좋아요. 이렇게 샤워벌이라든가 아니면 면도기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진짜 위생적으로 너무 괜찮죠. 여름철이라서 이거 정리 제대로 안 하면 곰팡이 나고 물때끼고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위생상으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욕실뿐만이 아니라 하이그로식하고 원목이라든가 이런 데 다 붙기 때문에 주방, 다용도실 정말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붙여놨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가장 큰 고민이 되실 텐데 하중 테스트를 다 완료했어요. 유리, 타일, 특히 타일 같은 경우에는 12kg까지 버팁니다. 이런 전문기관에 테스트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이마저도 저희가 확인시켜드리고자 준비했는데 이거 봐주세요. 이게 지금 볼링공이거든요. 지금 고객님 이거 소리 들리세요. 볼링공이에요. 볼링공이 사이즈 보면 느껴지시겠지만 이 무게 제가 보들보들 떨려졌는데 이렇게 올려놔도 끄떡없습니다. 대단하죠. 저기다가 다용도거리에도 요즘에 각지 관리하실 수 있는 돌덩이 하나 붙여놓으셔도 끄떡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맨질맨질 매끈매끈한 물기 없는 벽에만 이렇게 설치해주시면 정말 안 떨어져요. 고객님. 진짜 안 떨어져요. 저희가 한 8개월 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 뒤집팠어요. 안 떨어졌어요. 정말 너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무료 체험 기회 있거든요. 여러분이 선택하실 건 4개짜리 가져가실지 3개짜리 가져가실지 이것만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집은 좁아요. 몇 개 없어도 돼요. 하시더라도 저는 4개짜리 가져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쓰다 보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서 정말 좋거든요. 거기에 방송에 들어오시면 경품 찬스까지 있으니까. 방송을 기다리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고객님. 19,800원짜리죠. 여기 다용도 거리까지 해서 풀 세트를 지금 추첨을 하고 있는데 1분당 한 명 꼴이에요. 고객님. 저희가 40분 깜짝 찬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까지 한번 욕심 내보세요. 맞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이겁니다. 지금 전 제품을 다 써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 쓰세요가 아니라 4개 세트를 가져가시면 4개 전부 다 붙여보시고 떨어졌다, 불만족한다 돌려주세요. 100% 환불까지 약속드릴 정도로 품질에 대해서 자신감 있으니까 오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